단주가 은혜 받고 승려하는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간붙여줬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곤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황홀한 예배가 됩시다 이들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출간된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등장한 한국교회 대표 트렌드가 키워드가 뭐냐 플로팅 크리찬 플로팅 크리찬이라고 하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플로팅은 무슨 뜻이냐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닌다 마치 물에 등등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 이걸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크리찬은 무슨 뜻이냐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붕 떠서 채소 두 군데 이상 그렇게 타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예 교회는 안 나오지요 온라인으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돌아다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30% 이상이 지금 플로팅 크리찬이다 라는 통계가 나와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회 현장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작 이전과 이후를 보면 2022년 상반기 출석률이 좀 줄었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에 그것도 장로교만 55만 명이 줄었다 라고 그렇게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비대면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되는 분들이 많아졌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함께 예수님도 혼자 안 했어요 열두 제자들 70인이온 최소한도 그래도 100명 정도 늘 같이 늘 그렇게 보내고 오고 끊임없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님은 혼자 한 게 없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다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가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힘차게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승인받는 기관이 두 기관이다 교회와 가정 그래서 사단은요 이 두 개를 깹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깨버려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장난을 쳐요 하나 되지 못하면 힘 다 빼기 작전해요 교회 하나 안 되도록 계속해서 교회 부흥 안 되도록 교회 헌당 안 되도록 교회 뭐든지 힘차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 그런 방해 계속 사단이 줍니다 사단이 가정도 깨버려요 가정도 깨버려야 가정에 힘이 없지 그래야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교회 다 깨졌어요 거의 힘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당회로부터 우리 태행아부까지 쫙 원지세가 되어서 일사풀란하게 움직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기밖에 없어요 다른 방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발전이 돼요 성장이 안 되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총회에 축사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종교 사상과 캐릭케고르라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철학자가 보금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포도주 담았던 항아리를 깨버렸다 그리고 그 깨어진 거를 깔고 서로 찌르고 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그야말로 사로잡힌 영적 본질을 놓친 교회의 현실을 말한 거예요 한국에 서로 찌르고 있습니다 항아리 깨버리고 교회 안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유익, 자기 3장이 내 이름, 내 자리 이거 피특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큰 한기총을 유리해서 한장총 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하필에 절대 안 됩니다 밥그릇 사는 밥그릇 사는 겁니다 사로잡힌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장에 삼오직으로 답을 주는 유일성의 이 정인 무너지지 않는 교회 전도운동의 주도자 2, 3, 7나라 5천종적 보험의 선두주자로 개혁총회를 세웠었다 그렇게 힘차게 축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냐 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느냐 왜 교회가 헌당이 돼야 되느냐 이 시대의 보금운동의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크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영적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같이 한 분이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크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이번 주간만이나 좀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새끼 밥 먹으려고 존재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크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넘어서 자녀 삼아 준 것만 해도 영생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인데 그 넘어서 그 비밀을 나에게 맡겼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묵상할수록 엄청 머리 뻣뻣 쓰는 소리 아니에요 나에게 직분을 맡겼었다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죽어서 교회 왔다 갔다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 죽을 때까지 체험 못해요 기도 응답 없어요 그냥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생고생하다가 여러분 가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딴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의학자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모든 이 우주에 배려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없습니다 이 지구에만 하나님 살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고 믿는 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70억 인구 중에서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다고 계산이 나옵니까 얼마 안 돼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언약 전달하는 예원교회에 와서 앉았다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전력질주했다 전력질주 전력질주 DNA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력질주로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전력질주 직분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럼 바로 전력질주 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DNA 아멘 전력질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일평성 사역의 플랫폼이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도 빠짐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영적 정작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삼틀러랑 오천조주 보고 해본던 미션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이 일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언약적 성부사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1절로 4절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큰 은혜다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걸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비밀이란 단어예요 비밀 비밀 일반적으로 비밀하면 감추는 게 비밀이에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밀은 감추거나 숨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예요 이 비밀이란 말을 했란 말로 무스테리온이라 합니다 무스테리온이라 하는데 흔히 비밀로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는 영어로 시크릿이라 하죠 이것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영어로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는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죠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 그렇다면 이 비밀이 뭐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상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다 상세 전부터 준비했다 그리고 이 핵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의 질서가 이어져가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상세 상점 사건으로요 이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33장의 사단 출현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이 영적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다 원래 상태로 이것이 뭐예요? 비밀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어야 할 이것이 사단의 출현으로 뒤죽박죽 된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켰다 이게 비밀이라니 영적 비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 박사가 앉아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 비밀의 핵심 탈보 신학교의 학장이자 신학학 교수인 클린턴 아놀드라는 박사는 이 비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국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사용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비밀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보라심으로 구원하시는 이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매트 폴이라는 분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부르셔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여정 우리가 에베소스를 시작하면서 살려보았던 해군의 브레싱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축복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 비밀이다 비밀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경윤 그랬습니다 비밀 하나님의 단어가 경윤입니다 경윤 경윤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경윤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윤을 따라서 계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열어 보여준다 마치 닫혀있는 커텐을 쫙 열어서 봐라 보게 해준다 그 개념이에요 전에는 감추고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여준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의 소리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냐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개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성질인 것이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못 깨달아요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자 5절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야만 성령이 알게 해주시야만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릴 때에 가장 기도할 것이 뭐냐 성령께서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생각을 여지사 이 영적 질의를 깨닫게 하여 조옵사사 성령이 깨닫게 안해지면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세상 머리 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뻥이야 뻥 그래가지고 그냥 허전하게 왔다가 허전하게 하나도 못 얻어먹고 돌아가니까 다음에 올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요 아이고 뭐 인터넷 예배나 드리지 뭐 안 할 수는 없고 드리지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영의 말을 영이 알아듣지 영의 말을 육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을 하면 불신자들이 계속 육적인 말을 하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가는 장로들하고 대화 보세요 영적인 연이 하려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뭐 집사도 장로도 다 되지 뭐 건사 되고 다 되지 그 오래 다닙니까 근데 뻥이야 영적인 대화하면 못 알아듣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게 뭐요? 거듭나지 못한 무서운 젖입니다 그거 계속 육신적인 말만 해요 앉지마 하면 육신적인 말만 해요 영적인 은혜 받은 포럼을 못 해요 강단메시 포럼을 합시다 뻥이야 여러분 모의 건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영적인 포럼이 딱 돼 적어도 여러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간 간 줄 모르고 제가 밤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4일 동안 한 거 기억하세요? 밤새워 은혜 받은 친구들하고 밤새워 그런데 한마디도 4일 동안 있으면서 한마디도 못한 친구가 몇 명이에요 모태신앙들이 다 다 모태신앙들인데 한마디도 못했던 거 몰랐어요 내려가면서 하는 말은 나는 한마디도 못했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이 친구 한마디도 못했나 4일 동안 끼어들지를 못해서 영적인 게 있어야지 육신이 지은 거야 뭐 나르지 날라 영적인 말만은 못 알아들어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어떤 분은 은혜 많이 받고 어떤 분은 변화가 되고 어떤 분은 성장하는데 어떤 분은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 태부의 돌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러세요?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구구절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덕징이요 은혜받은 사람의 덕징입니다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알아주면 부끄러워 숨고 그러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그걸 안 해요 그건 완전히 가짜예요 껍데기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런 그리스도 비밀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무조건 그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 듣기 200년도 안 됐는데 그 전에 태어난 분은 다 어디 갔냐 무조건 지옥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성교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얼마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의신한 충신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도 안 왔는데 뭐 안 왔으니까 못 듣는데 그럼 어디 갔냐 갈 곳 갔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성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법 구원받으면 길이 없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국내는 전도 해원의 성교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게 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시대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연애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놀라운 사실이요 진짜 우리 잘 태어났어요 오천 역사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기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과 부하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 얻는 일에 본격화 되어간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이것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큰 은혜냐라는 얘기 예배 속 이방인이어도 이방인들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이셔야 돼요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 절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정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으로 딱 사져 있어요 특징이에요 은혜의식 감사의식 그게 뭐 딱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구원의 감격 속이 있으니까 그 입에서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선전서에 반복적으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리전서 15장 10절 이런 고백하지 아니야 내게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서 2장 6절 7절 감사가 넘치게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영생하던 것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죄산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흑암물 주시는 권세에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늘 내게 있잖아요 지난 금지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빙에 걸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께서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전화 통화 받고 예수께서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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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소개했던 귀신이 물러갔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름이 그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부르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 성생거든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오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일이 다 오면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느냐 요한지서 5장 11절 13절 정교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라 아들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라 하십니다 내가 영생이 있는데 까짓 거 이거 못 넘어가 영생이 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의 기초가 되기 바랍니다 이거 다 되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큰 애이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은혜를 은혜가 내 은혜가 되었다 정말 감심이 난다 정말로 황홀한 시간이구나 정말로 감격스러운 내 치유에 나고 회복에 나고 사명을 깨닫구나 아멘 강단 통해서 하나님이요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보통 은혜 아닙니다 같이 고백해봅시다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은혜요 예수님께서 깨닫는요 질문입니다 제사들을 보고 메시지하고 나서 깨닫느냐 이 최고의 은혜거든 못 깨닫는 것 참 보통 불안입니다 망해도 못 깨닫고 병에 걸려도 못 깨닫고 안되도 못 깨닫고 못 깨닫아 못 깨닫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에서 주인은 말씀을 통해서 매시간 힘을 얻고 이삼질 치유 서밋이란 영적 수준까지 다 성장하길 주예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7절로 봅니다 이봉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부족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면서 자신을 보금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보금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메트웨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많은 타이틀 중에 보금의 일꾼이라는 이 칭호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이 많은 타이틀이 많잖아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보금의 일꾼이었다 그거 하나예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는 막 제일 높은 거 하고 싶고 내 이름이 확 드러나서 알아주고 박수 쳐주길 바라지만 박수 쳐주는 게 여러분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는 게 늘 부끄러워요 내가 무슨 박수 받을 자격이 없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유명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런데 또 이상하게 안 쳐도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간세해요 간세 너무 쳐주시면 부끄럽고 안 쳐도 조금 섭섭하고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고 많이 알아주면 기분 좋은데 그걸 막 여러분이 얼마나 그래서 뭐요 매일매일 내가 죽느라 매일 연적 싸움에 교만이 무슨 거거든요 사단이 교만해지려고 하나님께 비기겠다고 올라가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주책인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가 최고가 되라고 너가 영광 다 받으라고 너 이름이 높이 드러나라고 계속해서 유혹하지요 사단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을 일순간에 다메색 도상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 이 역사 바울은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드러냈는데 한시도 소홀하지 않았어 이 놀라운 비밀 이 군의 비밀을 말하는데 한시도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가장 사도 바울처럼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게 오늘 본문 8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이 바울이 선 서신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군대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괴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보도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표현을 다 했어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겸손의 표현 아니에요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목사되었다고 목에 힘을 줍니까 목사가 그렇습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는요 전도자도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는데 장로인데 내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공도가 뭐 있어요 네 생명이 네 거냐 네 가정이 네 거냐 오늘날 네 데려가면 네 거 누구 거 되겠냐 하루 살아요 우리 인생이 뭐가 뭐가 힘줄 게 있어요 오늘 밤에 주여 내 영혼 부탁합니다 저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밤 가면 끝이에요 형님도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절대로 겸손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를 체험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보답할까 그걸 생각했을 때요 답은 하나였어요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드러내자 은혜 가든지 누굴 만나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이방인에게 전하자 이방인에게 전하자 그때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요즘처럼 이렇게 쉬운 성교 아닙니다 관광하듯이 놀러 가듯이 기분 내듯이 가는 그런 성교 아닙니다 바울은 생명 걸었어요 그때는 강의 위험, 바다 위험, 강도들 이방의 위험, 바울에게는 죽일 놈들밖에 없었어요 참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금을 이방인 이방인들 다 우상 다 가지고 자기 신들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눈에 보니 닿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니 십자가를 달고 가든지 신부들처럼 집 서고 가든지 그런 거 안고도 그냥 그냥 가서 예수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죽을 일이지 그 정도를 말합니다 그 성교를 말해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 구원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프렌 이것을 온 천하의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없다 저희가 주시지 없죠 전부 쓰레기통 다 들어갑니다 하늘에 올라가지도 안 해요 맨날 육신적인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은약 기도라고 그래요 은약 기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난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은약 기도는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인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건 대부분 다 취업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쓰레기통 들어간 기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들여놓고 기도 응답하면 안 된다고 기도해도 배울 수 없더라 교회님도 배울 수 없더라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전부 여러분 은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약의 사람 되어야 은약 기도를 할 수 있지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비밀을 비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 비밀 이건요 군사 비밀처럼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지 못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비밀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드러나게 해라 드러내 어제 저녁에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지휘하시는 노익섭 장노님 버스킹 길거리 성악과로서 천회 그렇게 기념으로 그렇게 공연을 한다고 초청해서 목사님 축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하 그럼 기회 되겠다 해서 갔어요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예술의 전당이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의 완전히 그야말로 현장 아닙니까 갔더니 갔는데 축사하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목사가 내게 가장 기중한 거 한마디만 하겠다 한마디 하나하러 왔다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답 주러 왔다 그래서 답이 뭐냐 예수가 그러지도 여러분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 저 사람 내가 답 줘야 되겠다 인생 답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잘난 척 하는데 엄청나게 내가 잘하는데 엄청나게 내가 나은데 내 인생 답 줘야지 아멘 답 주면 돼요 답이 뭐냐 예수가 그러지도 해요 듣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러지도 당신 인생의 답은 예수가 그러지도야 그것도 하면 끝이야 그거 한 거예요 말이 좀 어느 라도 괜찮아요 앞뒤 안 맞으면 괜찮아요 한마디만 하고 남겨 좀 오면 돼요 예수가 그러지도 해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기 작정자 같으면 계속 걸려요 집에 가서도 예수가 그러지도 뭔 뜻이지 예수가 그러지도 예수가 하는 단어가 아니고 예수가 그러지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지도는 모둠제결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요래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가까운 데 가든지 여기 오든지 우리 여기 오면 더 좋고 자 10절보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거시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이유를 받기고 있습니다 교회 왜 세웠냐 길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독특한 것은요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리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이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막중한 거예요 막중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라는 드라마의 주역으로 교회를 시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었고 그걸 교회에 맡기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를 다시 말해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까지도 뭐요 관객이에요 관객 보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어떻게 구속사 성취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가 다 관객들이에요 천사하고 귀신이고 그만큼 교회의 존재감 사명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계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대적 보금운동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직장 살릴 주인공이다 나는 이 학교 살릴 주인공이다 이 시대 살릴 주인공이다 우리 교회는 이 강서구 살릴 주인공이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삼천라가 오천천 살리시는 주용으로 하나님이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쓰실 것이다 여러분 중심으로 이 현장 지형이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렘눈스 7명의 삶을 보세요 렘눈스 7명 시대의 재앙을 한 사람이 막았어요 그 7명이 다 독특하게 다른 나라의 다른 현장에 있었지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실 믿고 은양을 찾고 믿음으로 생명의 위험 속에 흔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의 지형을 바꾸는 이 일에 하나님이 서셨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다 살리게 되어있어요 영웅의 모든 성도들 이런 시대적 보험운동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여러분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새롭게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롭게 이 공연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문화 말 그대로 문화센터 그래서 이름을 오늘 내가 미소지에 지식이 보냈어요 스카이 아토리 해라 스카이가 뭐냐 S 서울 K 가 뭐냐 강서 Y가 뭐냐 예원 스카이 아토리 해라 내가 지식을 보냈습니다 자 이 강서구 랩런트들 특별히 중심으로 이 문화 허간문화에 잡힌 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저들 영혼 속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거기서 힘을 증거해줘야 된다 그거 없을 바 이 교회 뭐하러 지금 건물 14점 뭐 필요해요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현장에서 생명 살리냐 살리냐 하나님의 구원선형 플랫폼을 완전히 만들어 가나하나 거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원계 모든 성도들 살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탈모데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되는 세 가지가 있다 많이 사용하면 안되는 세 가지 그것은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 그리고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그래서 탈모데비 나온 말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 고유의 맛을 잃게 되고 소화불랑 걸려요 그렇죠 음식에 소금 많이 넣으면 고유의 그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요 짜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망설임이라는 표현을 들어갔어요 이 망설임 이 망설임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도 망설였다 하면 믿음이 조상 못됩니다 못되지요 갈까 안 말까 갈까 안 말까 에서드가 왕 앞에 나가기를 망설였다 그럼 유다 배성 다 죽습니다 못살립니다 거시도 비밀을 맡던 자는 뭐요 망설여서는 안된다 적시로 적시로 아멘 감동하면 적시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나니아의 이 팀사역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부터 적시 현장에 나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렸던 메시야 그분이 예수다 막 떠들었어요 적시로 영계성도 여러분 영적 시급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드려는 하나님 마음을 최고로 시원케 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스만한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참으로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이 비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